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다른 경기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흥민이 측면에 있을 때의 문제가 페리치와 손흥민이 겹친다는 것이었는데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과 페리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두 선수가 겹치는 상황이 오늘 경기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로 좋았고요. 두 번째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케인이 내려와주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왼쪽 측면에 있다가 오른쪽 측면 혹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최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이게 공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손흥민 선수의 오늘 볼터치를 보면 왼쪽 측면에서도 물론 볼을 많이 터치했지만 왼쪽에서 중앙, 중앙에서 오른편 측면까지 볼터치가 경기장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난 경기 아스톤 빌라전을 보면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이번 경기보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손흥민이 볼을 받았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넓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1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케인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가서 미드필더 싸움을 약간 도와줄 때가 많았고 손흥민이 오히려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 라인에서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1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측면에서 패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반대편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1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1에게 자연스럽게 패스를 건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반대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는 도어티에게 패스를 건네주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도어티에게 손흥민의 패스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으로 오늘 경기 선제골이 만들어져요. 선제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라이언 1이 측면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반대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1에게 자연스럽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의 공격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니까 브라이언 1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뛰어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패스.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여기서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나오면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정확한 패스가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브라이언 1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페리시치랑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왔을 때 페리시치에게 공간 창출까지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공격의 언결고리 역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이때 손흥민의 장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자주 나온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경기랑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보시면요.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도어티, 손흥민, 케인, 브라이언 1 이 5명의 공격수가 1열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열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수비라인도 1열로 나란히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최전방에 케인, 손흥민, 브라이언 1 그리고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도어티 1열로 공격수들이 그냥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과거의 토트넘이 가장 무서웠던 공격 패턴 케인이 계속해서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때의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하는 이 상하로 움직이는 패턴이 최근에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케인이 공격을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케인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케인이 내려오는 순간 전방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케인보다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타났죠. 케인이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데 이때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가 끌려 나오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케인이 만들어 놓은 이 넓은 공간을 손흥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케인의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간다면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손흥민이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경기에 평균 위치를 보면요. 케인이 오히려 내려가 있고 손흥민이 높이 올라가서 케인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히트맵을 비교해 봐도 이게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위해서 브랜트포드전과 크리스탈팰리스전을 비교해 봤는데 크리스탈팰리스전에는 케인이 분명히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브랜트포드전에는 케인이 확실하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손흥민이 단순히 중앙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케인이 내려와 주면서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것이 손흥민에게 매우 좋은 현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세 경기에 손흥민의 히트맵을 비교해 보면 브랜트포드전, 아스톤빌라전 이 두 경기는 확실히 한쪽 측면에서 쏠려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반대편 측면까지 넓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브랜트포드전과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는 손흥민의 히트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오늘 경기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요. 확실하게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하다가 중앙지역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케인이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박스 안쪽으로 뛰어들어간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히트맵이 앞으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유의미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막판에는 더군다나 크리스타펠리스가 실점을 하면서 라인을 더 끌어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스프린트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발생했죠. 케인이 내려와 있을 때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케인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플레이 그러면서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 득점도 나오죠.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고 이때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여기서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활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포인트들은 약간의 보강이 필요한 플레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침투하는 플레이는 예전부터 토트넘이 자주 사용하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근데 사실 토트넘이 이렇게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에게는 이렇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주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만한 공격 패턴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고 역습을 할 때도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케인도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호이비에르나 아니면 벤탄쿠르나 이렇게 중앙 미디필더들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부터 후반전 중반까지는 이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침투하는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케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케인이 수비에게 둘러싸일 때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올라가면서 케인이 돌아섰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장면인데 이때 케인이 내려오는 순간 주변에서 케인을 도와주는 선수가 거의 없죠. 이 장면만 봐도 케인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케인 주변에 케인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장 옆에 있는 스킵도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눈에 봐도 주변에서 케인을 도와주는 선수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크리스탈 펠리스의 선수들이 케인에게 모여들면서 케인이 압박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빼앗기고 전방으로 패스가 나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이 아무리 침투에 들어가고 케인이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손흥민을 왼쪽에서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이때 케인이 확실하게 내려와주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니까 페리시치와도 겹치는 장면들이 극명하게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분명히 이제 남은 절반 정도의 시즌 기간 동안 손흥민의 활약상에도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경기를 연구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